동네놈들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안물도 안 걸어요 머리 네 찾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주민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놈들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뒤에 보시면 벌을 키우는 양봉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양봉손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왜 양봉손이에요? 제가 동시에 양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양봉손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직접 키워서 이제 네 제가 제일 형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고요 이 새끼가 제일 형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양봉 소개팅 몰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 소개팅 장소에 양봉이 진행되는 곳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색 카페인 줄 알았는데 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 그럼 양봉 소개팅 몰카로 가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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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희가 이색 카페여가지고요 아 어떤 카페인지 아시고 오셨죠? 아니요 아니요 아 모르시고 오셨어요? 아 일단 이거 입으셔야 돼요 여기 자 자리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이거 잘 하셨나요? 왜 구멍이 났지 혹시 뭐고 또 여기가 이제 막 벌들이 막 날라다니는 게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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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양봉 이색 카페로 제가 키우는 애들이에요 제가 만든 벌통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키우신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벌통도 그리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 아 네 말벌 한 마리가 저기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안 쏘이겠죠? 저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쏘이진게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날은 벌꿀라 때 나왔거든요 여기서 채집한 폴로 다 이게 진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마실 때 조금 조심히 마셔야 돼요 이게 하나, 조심해요. 얘들이 지금 진정을 못 쳤어요, 이것들이. 못 쳤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좀 큰 놈들은 말버리여서 쏘이면 마비와요. 조심히. 야, 인마! 가만있어. 조심하세요, 이게 되게 암컷이어서 바로 습도 좋아하니까. 또 계속 보나보니까 정감이 좀 다긴 하네요. 이게 벌멍이라고 벌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약간 좀 멍 때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서비스거든요. 메인 메뉴고요. 여기 있는 꿀도 여기서 채집한 거예요. 이것도 찍어먹을 때 잠깐 열었다가 닫아야 돼요? 네? 네. 꿀 더 필요하시면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시중에서 사온 건데 쭉쭉 뿌려도 돼요. 아, 그래서 약간 농담이고요. 얘네가 사실 안 물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도 안 물어요. 가까이, 가까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도 전혀 걱정 없어요. 괜찮으실 텐데. 어머,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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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뭐해? 아, 죄송합니다. 이 이XX야 신인이어서 야, 엄마. 나와, 이리 와. 봐봐. 봐봐, 봐봐. 안 문대네. 안 문대고 언제 그랬어, 이XX야. 이거 말물. 여기 지금. 안 문대고 해서. 야, 너 여기 좀 팔 움직여봐. 이거 돼? 돼, 안 돼? 여긴 되는데? 여긴 물렸지? 이거 해봐. 안 돼. 저 주사 맞아야 돼, 야. 아이고. 면접볼 때 안 물린다면서. 죽인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언제 안 물린다고 그랬어. 너 이리 와, 빨리 주사 맞아야 돼. 너 마비 공부해, 인마. 만원증이잖아. 아, 잠시만요. 네, 네. 이거 입으셔야 되거든요. 아니요. 아, 저희 카페 처음 오세요? 네, 처음. 아, 저희 카페는 이제 저희들이 좀 날아가면서. 아니, 코페 안 와. 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아,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는데? 한 시간 좀. 한 시간? 아, 멀리 오셨네. 아, 맞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지금 뭘 곧이에요, 이게? 제가 입히는 벌들이 있어서 여기에 만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벌을 여기서 벌이 몇 마리나 있나요? 한 통에 한 2만 마리인데. 2만 마리. 2만 마리. 지금 벌 꿀 라떼 나왔거든요. 벌 꿀 라떼의 꿀이 여기서 다 채집한 거예요. 드실 때 조금 조심히 드셔야 돼요. 갑자기 벌이 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네. 네. 아, 네. 저 얘들이 오늘 조금 예민해가지고 네. 막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아, 물, 물기도 하나요? 가끔. 진짜 가끔 무는데 네. 괜찮아요. 그렇게나 좀 피로 붓고 해야 되는데. 잘 마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거 또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 지퍼를 풀으시면. 아, 네. 아, 네. 먹기 힘드네. 아, 네. 아, 네. 아, 네. 소개팅 하시는데. 아, 네. 아니, 여기 저기 말벌이 이게 섞이면 안 되는데. 너 지금 저거 지금 다 섞여 놨잖아. 아, 저거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꺼내가지고 지금 말벌 빼내야지 이 새끼야. 저거를. 아, 저거를 어떻게 꺼내가 저거 물잖아요. 둘이 소개팅 하고 있는 건가 보네? 네, 네, 네. 처음 뵙는데. 아,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키우는 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꿀벌로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애들이 지금 예민. 야, 예민하잖아. 아, 이거 어떻게 꺼내가. 아, 저거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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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말벌인지 먼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찾아야지 될 거 아니야. 아, 이 새끼. 어떻게 찾아? 네가 찾으러 그럼. 어디 갔어? 말벌 어디 갔어? 이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벌이 어딨냐고요. 이리 와. 아, 잠깐만. 야, 야, 야. 넘어오지 마, 새끼야. 아니, 말벌이 뭐냐고. 찾아봐, 임마. 아, 이 새끼. 아, 죄송해요. 이 새끼 이걸.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 지랄을 당해가면서 이 새끼 써야 되는 거야. 아따. 이리 와, 이리 와. 울잖아. 울다고 했잖아. 언제 울다고 했어? 야, 너 저번에 면접볼 때 내가 울다고 했어, 안 했어? 나 안 해. 응? 나 안 해, 씨. 형, 나 정말. 아니, 죄송해요. 손님들 앞에서 아주 지랄 연병을 걸고. 지겠네. 아, 이게 참. 응. 월급은 줘. 너 왜 말을 놓냐? 눌렸잖아. 일단은 그 저기 드시고 여기 벌 예민할 수 있으니까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 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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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한번 빨고. 형이 왜 이 안에 벌이 들어갔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장난, 장난, 장난. 네. 아, 좀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운데요, 정말. 벌은 뭐 언제부터? 반 년 정도 됐어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벌이 있는데. 미니라고 제가 정미니여가지고. 미니라고. 미니? 미니라고. 2만 개. 2만 마리 있는데. 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네네네. 지금 보시면.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안 물도. 안 물도 안 물어요, 괜찮아요. 지금 벌이. 여기 중에 미미를 찾으시겠다고. 네,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아. 얘 보이세요? 얘? 지금 꿀 먹고 있는 애? 네. 제가 제일 레지 중지하는 애인데. 혹시 가까이서 보실래요? 괜찮으세요? 어. 제가 아끼는 건데 한번. 아, 네.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꼭 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걔가. 아, 미미. 미미. 귀엽네요. 귀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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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왔었어요. 월세 언제 날 거야, 월세? 저기 여기 들어오지 말라니까. 아니, 사장님. 근데 월세를 빨리 내셔야지. 6개월씩 밀렸어, 지금. 이왕 밀린 거 1년까지 좀 밀려보자니까. 월세가 되게 빨네. 알았어. 거기 있어봐. 내가 그 서비스로 뭐 해줄게. 내가 저기 정 씨 아저씨 온다고 내가 지금 이거 준비해놨어. 토종꾼이야. 얘네 지금 월세 주려고 이렇게 애들 열심히 일해. 이리 와봐, 정 씨.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야, 이거?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이제 올 거야. 온다고? 올 거야, 올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맞아, 맞아. 괜찮아, 맞아, 맞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참. 일어나, 괜찮아. 자, 자, 자. 뭐야, 뭐야. 아이고. 어? 어? 들어가, 들어가. 아,olia. 하... 약침이야, 그렇지. 약침이야, 그렇지? 거기이야, 약침 맞아. 약침이야, 한방에 5만원이야. 서비스 주는 건데? 스이 React 그리고 오랫동안 게임이 원하들 앞이 포 armed